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에 기념하는 기념일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이 있으실 것이고 또 결혼 전에 약혼을 하셨다면 약혼기념일이 있으실 것이고 각 부부의 생일을 또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등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여러 날들의 기념일이 있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위한 날도 있지만 국가적인 기념일, 교회 기념일이 있고 또 더 나아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고자 하는 기념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념일을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왜 기념일을 지키려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이 기념일이 있게 된 그날을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서 즐거워하고 추억을 하기 위해 기념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더 나아가 그 기념일이 있었을 당시에 그 마음을 지금 오늘을 사는 이 시점에 떠올려서 우리가 그때의 방향성과 초점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작이 더욱더 풍성해졌는가 아니면 더 초라해졌는가를 반추하면서 조금 더 그 기념일을 통하여 지금 나의 삶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숙이를 참 열심히 우리가 바라보고 또 들으며 묵상하고 왔습니다 민숙이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번에 배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민숙이의 참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바 되는 공동체가 가장 복된 공동체인데 우리 배달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야구부서를 통하여 야구부 목사님이 이티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 주 한 주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민숙이 읽으러 가다가 학계를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이 학계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원어의 뜻이 학그 절기, 축제, 행진 이 학으라는 뜻이 절기, 축제, 행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학계가 이스라엘의 어느 절기 중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오늘 학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서게 된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또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나서 9년 뒤에 고레스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캔비스가 직위를 하지만 그 캔비스도 아버지를 따라 페르시아를 저기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며 돌아오는 길에 8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게 된 것이 캔비스의 친척이자 부하였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학계의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이 시기는 대전환기의 시대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 바사 왕국이 온 세계를 점점 점점 점령해 나가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칭령을 내리셔서 속국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포로를 풀어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대전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대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격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전환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학계에서의 말씀이 한번 귀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네 사람이 나오죠 1절에 보았는데 그 중 두 사람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학계를 보았고 그리고 다리오왕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남아있어요 스루파벨과 유다 총독이 남아있습니다 스루파벨은 그 이름은 바로 의미는 바벨론의 시 바벨론의 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스루파벨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유다 왕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포로후기의 유다의 총독이었고 여우수아는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루파벨과 여우수아를 같이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행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도 함께 보내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고 또 그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우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우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시작을 좋게 하시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죠? 잘한다 돌아와서 기쁘지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가자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이 백성이 여러분 자녀 예쁠 때 아이고 예쁜 네 새끼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녀석이 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항상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말하실 때는 기분이 언짢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여우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아까 고레스가 유다를 침략하고 그 왕이 칭령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칭령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계속 읽겠습니다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유다 예수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우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언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들을 쳐들어왔던 이방의 왕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으로 돌아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목적이요 이유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들이 돌아온 지가 16년 정도가 지나고 있을 때쯤입니다 하나님이 16년 정도 참으신 거예요 아니 시작하겠지 다시 시작하겠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하시다가 15년 16년을 지나가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학계를 통하여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이 언짢으신 거예요 그 언짢으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이유와 소명을 이루고자 부르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데 이런 삶을 왜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5, 6, 7, 10,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가하였느니라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손으로 무엇인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짜고 열심히 소산을 내려오고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제가 들었느니라 이 한제는 바로 가뭄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포로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왔으니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나의 열심 나의 힘을 다하여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열심히 돈을 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한제가 임하였다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한제가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제가 들게 된 정확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7절에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네 그래 consider your ways 그리고 헬라로군은 시무르로아브캠 알다르키캠에서 다음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똑같은 단어 똑같은 한국어는 살짝 변형이 있지만 원어로는 하나도 변형이 없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가 좀 잘렸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한재가 든 원인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을 정확히 갖고 있냐면 직역을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의 길을 제대로 두지 못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잃다 보니 너희들이 아무리 손으로 수고를 하여도 너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이렇게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수고를 하여도 한재가 드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과 그 삶에 한재가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의 마음이 든든한 반석에 거하게 되는 것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하여도 그들은 그 삶의 한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한재, 가뭄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단위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들이 트래킹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러다가 UCI를 종종 걷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Urbine 우리 거기 템버스를 자주 걷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거치하는 자전거 보관소가 저렇게 있는데 희한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자전거를 안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자물쇠로 잠가 놓은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바퀴만 남아있어요 저 자물쇠를 어디에다 잠갔어야 합니까? 몸통 프레임에 잠갔어야죠 내가 이걸 잠가 놓으면 아무도 빼앗아 갖지 않을 거야 든든해 보이죠 내 열심으로 하면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존재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손으로 수고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소명을 잃고 사는 그 삶에 한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마음의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왜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처음에 오자마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재단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털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주위에 여전히 옛날부터 그들을 괴롭히던 사마리아 족속과 모합 족속 등 그들을 공격하던 적군 지역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을 풀어줬다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대단하고 복받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허락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잃어보지 않게 하여 다른 족속과 혼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순수한 믿음의 혈통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와 그 방해하라는 자들이 그 고레스 왕에게 고소, 숫장을 계속해서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저들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왕국에 대항하고 이 페르시아 왕국에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라는 그런 거짓말의 조서를 써서 계속해서 수시로 고레스 왕에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고레스 왕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다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저서 저서 올려보내니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녀석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어놨는데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칭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 너희들 나에게 반역하려고 하자 그러면서 15년 동안 지금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줄러싼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지금도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판벽한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판벽한 집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그때 당시의 집들은 어떠한 집들이 대부분 노멀한 집들이었을까요? 흙으로 짓는 거죠 흙이 있는 주재료잖아요 광야에서 뭘 구할 수 있겠어요?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또는 흙으로 집을 짓는 게 대부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라에서는 그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나무 판자를 가져다가 판을 대가지고 집을 거기에 다 장식을 해서 붙여놨다는 건 굉장히 집을 그럴싸하게 뭐 럭셔리하게는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데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지을까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집을 짓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회파되어 지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성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고 점점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짓는데 더욱더 열심히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가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연예인이나 인터뷰하는 것들 보면 아주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는 돈을 벌겠다라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그 불안을 보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동물들 보면 가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짐승이나 동물들은 대부분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몸을 커다랗게 만듭니다 내지는 색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함을 숨기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두려움을 숨기고자 세상의 방법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외모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으로 그 판벽한 집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피하려 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서 다시 한번 나의 두려움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시간이 되시길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방향을 이뤘을까 왜 마음의 방향을 이뤘을까 바벨론의 생활을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세계 제1의 강대국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은 신을 섬겨도 영적인 존재의 신을 섬겨도 자신들의 부와 복을 채우는 신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취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1등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그 사람들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불안이 찾아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이렇게 힘과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그들이 배우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 출장을 간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봅시다 한 2년 정도 멀리 출장으로 갔다가 돌아오신 아버지가 아이들의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하면서 들어오는데 아빠를 한번 보는 듯 하더니 아이들의 눈이 선물에 가 있습니다 아빠는 한번 안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 선물을 안고 선물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아빠가 돌아온 곳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물은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물이 변질되면 여러분들을 타락시킬 수 있죠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은연 중에 70년 동안 세상에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배워왔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셨을까요? 이 판벽한 집을 지어가는 이 모습이 비단 그때 당시 학계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멀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약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적 부여하다고 하고 네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너는 정작 모든 것을 읽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다 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여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임했다고요? 가뭄이 임했다고요 네가 가련하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인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계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뭄을 당합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얼바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택자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고 마음의 방향을 잃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가뭄이 들어야 합니다 한제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일수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길러놓고 가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판벽한 집을 지으며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나 그 중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제가 여러분들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가뭄 걸렸죠 여러분들 삶에 가뭄이 임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니까 마음의 길을 잃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판벽한 집을 짓고 난 얼바인에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집에 살고 사니 난 잘 사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 마음에 한제가 가득한 걸 왜 모르느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그게 너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 세상 그 자랑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는 영원히 거하게 되느니라 바벨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곳 가뭄만 놓여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왜 마음의 길을 잃었을까 세 번째로 현실에 기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여러 핑계가 많았습니다 저 고레스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 더 많은 사람들 포로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숫자는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년 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천가지, 만가지, 백만가지가 생겨납니다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헬시발천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야 할 이유가 천만가지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천만가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할 이유가 만가지가 있다 라는 그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으시죠 계속해서 그 이유가 생겨나죠 계속 꼬리기를 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다음 달 펑크가 날 것 같고 재정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저 사람들과 관계에 같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이걸 못하면 내가 무시를 당할 것 같고 하두하두 헤아리고 헤아리고 끝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할 이유가 줄줄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죠 여러분 사단이 어떤 역할을 잘하는 줄 아세요?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줍니다 아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나 저 사람 싫어 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아 난 돈이 더 있어야 해 할 때 아주 뺨을 탁 때려주면서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부추겨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얼마나 많은 많은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잠깐 보더라도 금오천 달란트 금 만달이 음 만달 달란트 노 만천 달란트 천천이 십만 달란트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전에 그 이상의 많은 재물과 화려한 것들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화가 말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언제 솔로몬의 성전을 너희에게 기대했니? 그리고 니들이 힘든 상황인 거 내가 모르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있는 것에 단해서 너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대우면 되는 거 아니니? 너희는 당장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아무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왜 옛날 솔로몬의 핑계를 대면서 난 아직 형편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하는 거 용서해주세요 이런 핑계만 대며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내가 건축할 수 있는 성전을 왜 미루며 세상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가 되면 성기겠습니다 아니요 당장 산에 올라가라 네가 있는 흙이 있다면 흙으로 성전을 지어라 너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로 성전을 지어라 네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을 성전을 지었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되면 짓는 성전 기뻐하지 않으세요 눈물을 흘릴 때 눈물로 짓는 성전 아플 때 아픔으로 신음하며 짓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언제 그때를 기다리겠어요? 웃을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화해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성전을 지금 지어라 지금 지어라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핑계대지 말고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지어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왜 이러고 있니? 하면서 애타게 지금 6월 첫째 날 월상 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진을 통하여 더욱더 그들에게 간절히 마음을 담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터뜨리십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할데리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파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독시키며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첫째 날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4일 약 23일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터뜨리십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왜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만 기다린 채 지금 이 세월을 세상의 방법대로 바벨론의 방법대로 열심히 판벽한 집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실제적으로는 가뭄을 줄임배로 움켜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할 집이 없다 얘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아픈 나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무너진 이 자리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같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저의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에 판벽한 짐은 있으나 가뭄이 그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계셨기에 우리를 구원에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으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뭄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을 성전의 재료가 없어도 내가 지금 아픔과 눈물 속에 거주하더라도 여기저기 미사일과 폭탄이 날아들은 전쟁통에 있더라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냐고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다음과 같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다고 하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여러분 저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광야를 지날 때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저 절기를 다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르고 좀만 건드리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기념일을 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잊지 말아라 기념해라 학교의 이름이 뭐라고요? 절기요, 축제요, 행진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래 한 줌 내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 그것으로 오늘 당장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간다면 오늘 여러분들 삶의 학계가 찾아가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세요 눈물을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 분들 회개하세요 눈물로 성전 짓는 거예요 한숨으로 성전 짓는 거예요 폭탄이 날아들일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밖에 없다면 그 두려움을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던 분들 하나님은 때에 계시지 않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바퀴만 잠가 놓고 몸체를 잃어버리는 자전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환경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치 않고 은혜의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재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시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걸어가리라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가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때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분들 오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물로 성전을 짓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성전을 짓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옆에 성전의 재료로 올려드려오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